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협상전략 영수의 이정순 소장입니다. 오늘이 2018년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. 12월 25일이죠. 2018년도. 제가 이렇게 강의를 요새 하니까 경제강의도 하고 또 영어, 국어로 이렇게 성경국방식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한테도 외국인에게 들려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. 앞으로도 영어로도 많이 강의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제가 협상전략연구소장인데 협상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제 책표지입니다. 연애와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강의를 12월 29일 토요일 날 송년회를 하면서 강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지금 부를 또 도전할 노래는 구창모 가수의 희나리 873번인데 이 노래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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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가 이어지는 이유가 됐소 내게 무슨 마음은 편했던 것처럼 느낄 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가 나를 잠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적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에게 뜻하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들려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죄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소 나는 내 맘에 젊은이 나는 내 맘에 젊은이 내 맘에 젊은이 내가, 내 맘에 젊은이 나의 맘에 젊은이 내 드신 마음과 병이 뜬 것처럼 느낄 만큼 알시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가 나를 점점 잊지 못하고 왠지 나를 이끌어 눈 쪽에 가깝게 했어 나에게 보시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은 전부를 줄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의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채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소 채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소 지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굵은 재생권도 하나의 삶은 이미 탈운 때 소개되면서 또 다른 맥주의의 스트레칭 나를 criticisms diseases ating and finding different times 나는 이렇게 불러가는데 생각보다 생각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난히 부른 것 같은데 노래군에서 평가를 해보면 1절에서 조금 음이 약간 어색한 데가 있고 2절은 그래도 넘어갔는데 1절, 2절 한 군데에서 콥을 쭉 뻗어주고 나서 그 다음 글자에 박자가 들어있는데 한 군데가 콥이 끊기면서 반 박자, 약간 반 박자 정도 일찍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